재무제표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다트 시스템 들어가셔서 삼성전자 재무제표 있었잖아요 그거를 2012년도 재무제표를 좀 찾아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재무제표를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무제표 안에 어떤 구성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재무제표가 총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설명 드릴 텐데요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바로 자산, 부채, 자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산, 부채, 자본의 등가식이 바로 이런 거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무엇이냐 자삽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.